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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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4 에브리데이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기에서 나온 SBS 개그맨 만삼아 정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그래 알았어 니네 술 먹었어? 술 안 먹었지? 그래 자 요즘 코미디빅니까 많이 보고 계세요? 예! 생겨온 것날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습니까? 잘생겼습니다 아니요 누구야 형 싸움 잘한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선글라스를 벗고 인사를 드리는게 예의인데 이 좋은 날 제가 선글라스 벗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욕하고 토하고 침 뱉고 경마표 던지고 막 이루어질까봐 선글라스를 이따 끝나고 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 공연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 누구죠? 네! 다시 한번 누구죠? 네! 네! 자 여러분들 우리 걸스데이 나올 때 박수 함성 정말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! 자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 걸스데이 모셔보겠습니다 걸스데이 요 박수 함성!